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 결과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혐의를 받는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.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장관이 본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각계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이 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. 앞서 박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보냈습니다.